제이씨 제이씨 의사야? 같이 의대에 다녔어 어떤 사람이었어? 어떤 사람? 그래 제이씨 잘 웃고 잘 웃고 잘 웃고 일단 지금 이 스타일이야 너 도대체 왜 이래? 왜 나 모른 척해? 내가 너 안 찾았다고 화내는 거야? 나가주세요 나 찾았어 너 찾으려고 별의별지 다 했어 그래 알았어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알았으니까 이것 좀 놓으세요 환자분 기다리는 거 안 보여? 지금 그게 중요해? 그런 생각하고도 당신은 저런 사람으로 말할 수 있어요? 베리야 잘 웃고 빌들 놈이 피닐 미투 그래 쟤 루지 미 쟤 루지 루지 유아 누가 대걱정 해달라고 했어 내가 니 걱정을 어떻게 안해 제이가 왜 하늘나라야 제이가 왜 제이 살아있어 살아있다고 제이 이래서만 지나가 보고 싶은 사람도 모르겠는데 보고 싶은 사람 제이 죽을 때까지 붙잡고 있을 거다 왜 제이 제이 놔 가 어딜 가 어디든 그 사람들 반드시 찾아낸단 말이야 그럼 경찰한테 가자 차라리 자수하자 말이야 감옥 아니라고 안전일 거 같아 최소한 죽진 않을 거 아니야 제이 제이야 앉아라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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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나를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널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내가 너 만나려고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렇게 겨우 만났는데 왜 내 말을 안 들어와 그러니까 내 말 들으라는 말이야 이 바보야 내 말 들으라는 말이야 나디가 시키는 대로 난 차진수가 시키는 대로 없다 아무튼 난 차진수가 시키는 대로 없다 나한텐 니가 여기 있다는 것만 중요해 그렇게 제이시가 좋냐? 당연하지 뭐 뭐 뭐 왜 그래 아니야 가자 가자 어디? 어디든 알았어 어디든